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윤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감남에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종목들도 오늘 리포트들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상향 조정을 받았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 관련 주인 웹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에서부터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의 매출액은 620억 원으로 이번 분기 대비해서도 53% 증가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17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70% 상승하는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뮤모나크라는 신작을 공개를 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현재 매출 5위권 안에 이름을 계속 올리면서 투자자들 그리고 게임 유저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의 실적에도 뮤라는 게임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뮤의 IP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내년쯤에 중국 시장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스타에서도 새로운 신작 게임 3종을 출시했는데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도 내년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신작뿐만 아니라 기존 게임에서의 성과까지 붙어주면서 현재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웹젠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받으면서 증권가에서는 22,500원 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웹젠 전장에는 0.7% 오름세 보였습니다. 만 6,58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금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날 마감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좋은 반도체 관련주의 소식인데요. TLB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인 CXL 개발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반도체 업황의 회복뿐만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모듈 채택 확대로 메모리 모델 전문인 TLB의 수혜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상 가동률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되면서 내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는 230%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까지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178억 원으로 또 24년도 대비해서 50% 추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24년 하반기부터 CXL과 관련된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해당 부분이 25년도 실적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판단과 함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줬는데 일단 3만 2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TLB의 0.7% 오름세 보이면서 2만 6천 8백 원 선에 맞췄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더 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8% 오름세 보인 2만 8천 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